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11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슈퍼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3,000km 오토 미션 판매금액은 1,39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년 11월 4일 출고 2016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43,586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계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미션도 벌정하고요 따로 특이 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점검 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진짜 깨끗하죠 휠 4개 타이어 4개인데 이제 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 양호하고 엔진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3,589km 오토 미션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열선 시트 사이드미러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와이퍼 미끄럼 방지 차 너무 깨끗하네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차가 진짜 너무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5년 11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슈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3,586km 오토 미션이고 판매금액은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